암이 지난 9월 초 콜컴이 인수한 누비아 cpu가 안나이선스 위반으로 미국 벨라웨어 주 법원에 제수하며 업계는 암이 ip 혼합 사용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암은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약 40% 모바일용 프로세서 시장에서는 거의 대체가 불가능한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자산 ip 기업입니다. 콜컴뿐만 아니라 그동안 암에 의존하던 전세계 반도체 업체들의 사업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대체 오픈소스 리스크5가 주목받고 있으며 그러나 설계부터 검증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오픈소스 특성이 걸림돌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의 알리마바 텐센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리스크5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개발 중입니다. 암이 오는 2024년 이후 자사 ip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라이선스 정책 개편을 시도하는 이유 중 하나로 추측되는 것은 자체 개발하는 cpu ip 코어텍스 코텍스의 입지축수입니다. 암은 2005년부터 코어텍스 a 시리즈 cpu 명령어셋을 개발해 2010년 중반 이후 라이선스를 받아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코어텍스 대신 자체 개발 cpu를 탑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퀄컴 역시 향후 코어텍스 대신 누비아가 개발한 cpu를 쓸 예정입니다. 암이 퀄컴을 상대로 과거 누비아 시절 맺었던 라이선스 계약에 갱신이나 조정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응당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마치 퀄컴을 겨냥한 듯한 라이선스 체계 개편을 통해 고객사의 사업 모델까지 건드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게 일반적 견에 갔습니다. 리스크5는 비영리 단체인 리스크5 인터내셔널이 관리하는 오픈소스 명령어입니다. 이를 이용해 시스템 반도체나 프로세서 등 어떤 제품이든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고 최종 제품을 판매할 때 로열티를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퀄컴 역시 향후 코어텍스 대신 누비아가 개발한 cpu를 쓸 예정입니다. 파운드리 후발 주자인 인텔 역시 지난 2월 초 기술 공동 최적 파워 웨이퍼 셔틀 우선순위 지정 고객 설계 지원 개발 보도와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 등 리스크5 기반 반도체 생산에 토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오픈소스의 특성에 있습니다. 리스크5는 이용료를 요구하지 않지만 개발자를 지원해 주지도 않습니다. 설계부터 검증 문제 해결부터 테이프아웃까지 모든 과정을 개발자가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반도체에서는 6개월만 늦어도 끝이라는데 그러나 리스크5를 이미 한 번이라도 개발한 회사들은 모든 과정이 축소되어 소수 공급자에게 주는 로열티만 해도 엄청난 기회비용이라 생각합니다. 암이 준비 중인 라이선스 체계 변경 시점인 오는 2024년까지 약 1년여가 남은 시점에서 전세계 모든 업체들이 한 날 한 시에 암을 버리고 리스크5로 전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팸리스 회사들의 초미세 공정에 암소스 비용이 생각보다 고가임에 중소 팸리스 회사나 중국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오픈소스로 개발할 가능성이 점점 많이 질 것입니다. os 개발자의 리눅스처럼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대다수가 오픈소스 시장을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